세상에 알리기 전에 격리 당하고 치료받게 해줄게 난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자기 가족의 추한 진실을 알고도 남의 가족에 대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? 어머니도 어머니의 인생을 사시지 그랬어요 엄마가 기대하는 아들은 그런 게 아니었을 거잖아 박사님도 그런 아들이 있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너 지금 이거 뭐야? 사람의 상상이... 제일 무서운 걸 안다